2022년 2월 26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바로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통신급? 잠시만요 사람 냄새가 나 사람의 온기가 조금 느껴져 진짜 시계 소리 시계적개적개 소리 시계적개적개 소리 잠깐만 강조장 산 덕 regimes 시작 ジェ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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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누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거 어디? 불은 안 켜져.. 그런데 누가 살았던.. 누가 살았던 흔적 같은 건..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야..? 누구세요? 누구.. 누구 있어요? 어? 뭐야..? 하지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분명히 이쯤에서 뭐 봤는데.. 뭐야? 분명히 여기서 한번 봤단 말이야 진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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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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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Ж이 희생 찔린다 진짜 진짜.. 저기요.. 저기요.. 혹시 계세요? 저기요.. 다 여기 있어..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와..잠깐만..! 올라온다..! 누구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저기요 기다려 기다려 이상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다열 못누르겠어 제다열을 왜 눌렀어요? 제다열 못눌렀어요 제다열 못눌렀어요 제다열 못눌렀어요 3층 갈게요 여러분들 제다열 못눌렀어요 제다열 못눌렀어요 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기 안쪽에 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화기 안쪽에 들어가면 수신때문에.. 안에 수신때문에 그런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소리..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야? 저기 뭔데?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내려왔어요? 혹시? 어? 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내려가 보세요 예.. 둘이 있구나 아.. 내려가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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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깐만.. 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나가오래.. 아..잠깐만.. 서.. 스.. 아.. 아.. 이윤..